손점이 안보여 이거! 왜이래 피 깎아놔야되는데 아 미치겠네 아!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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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! 한마리 잡아먹어 한마리 잡아먹어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 아 무조거 버티면 돼 아 얀얀얀얀쌤 뒤졌다 얀얀쌤 구 레이븐서 나이트 야 어그로 끌어줄게 어그로 끌어줄게 아이씨 드럽게 한마리 자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데? 뭐야 오 야야야 아니야 너무 빨리 왔어 좋아좋아좋아 레이븐서 나이트 레이븐서 나이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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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어이 미치쓰기 안돼 2대4야 안돼 레이븐서 나이트 오우 오우 1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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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나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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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어 아 이게 튕기네 아 이게 개조판이라 그런가 봐 원래 안 튕기는데 개조판이라 이게 튕기네 이 게임이 어 아 이걸 튕기네 허허 이런이런이런이런 버그게임이야 이게 게임이 아 근데 솔직히 레이븐스터나이트 죽으면 안돼 야 그거 어떻게 들어왔냐 근데 기억이 안나 분명히 어디서 얻었는데 아까 그 도시에서 징집했을때 그때 원플러스원 세일로 들어온건가 어디지 아마 그 레인도시 그쵸 여기서 엘크트린쪽으로 가면서 만나고 오 여기 있을텐데 여기로 오는 애가 있었는데 뭐야 얘 아닌데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계속 도망쳐 도망갔 내가 둘만 잡으면 되는데 양념은 쳐놨었는데 양념 어서와 자투자투 자투자투 자투가 더 문제야 어 포도 세금이나 걷자 세금이나 걷자 세금이나 자투자투 이걸로 이거 좀 더 또 내야지 어? 어허이 세금을 걷겠다는데 이것들이 그냥 레이븐스터나이트가 앞장서네 좋았어 나는 가만히 있겠어 에헴 이건 뭐 챌린저가 지금 브룬즈 온격이라서 야 그 와중에 얀센 얀센 뭐냐 야 뭐해 너 양념 Vi 으아 나 네품네를 보는데ae 내 모습이 왜 보이지? ㅋㅋㅋㅋㅋ 으흐으כ 어어 으아아 2,900원 베이븡 아까 포로를 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알레리, 알데마르 알데마르도 와, 투구봐라 톨은 줄 알았어 투구봐라 아, 은신처 퀘스트 개꿀 요거, 요거 깨면은 개이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퀘스트가 제일 꿀쾌해, 꿀쾌해 제일 중요한 퀘스트 헬로마로 로그 머셔너리 로그 머셔너리 1500원의 6명인가 그래도 안 좋네 프레드릭이다 새벽의 기사 크아 오오, 창이 이렇게 생겼네요 야, 패치했네 오오오오오오 십자 창인데 이 새벽의 기사가 Charles Night Of Done 말 그대로 새벽에 기사에요 쟤네들은 이제 펜도르 세계를 정화하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융통성이 아예 없어 만약에 마을에서 어떤 소녀가 진짜 뭐 실수로 어떤 이교 집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잔인하게 효수하고 그런 애들이야 쟤네들은 약간 여기서는 정상인이 별로 없어요 펜도르 모드에서는 쟤네 반대되는 게 있는데 암흑의 기사라고 걔네들은 새벽의 기사가 너무 걔네들이 진짜 너무 선을 넘는다 아무리 정의를 수월하지만 걔네들은 나쁜 짓 많이 해 결국에는 결국에는 좀 정상인 애들이 많이 없단 얘기지 정상인 애들이 몇몇 있긴 한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더 찐개 찐이야 더 찐개 찐 아 딸 6회 퀘스트인데 별로 안좋아 난 용병이기 때문에 난 이익을 본다 아마 이게 지금 산적 퀘스트죠 요거를 깨야되요 제일 중요한 퀘스트라 조심해야되네 자투있어가지고 보통 여기나 여기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뒤져야되 이거는 천천히 뒤져야되 뭐야 찬다 자 요거죠 문제는 레이븐서나이트 끌고 들어가야되 음 오케이 굿 나이트 왔냐 나이트 왔냐 오케이 나이트 왔따 어어어 씨 뭐야 깜짝이야 야 나 후이해 나 후이해 얘들아 나 후이해라 원디릿을 켜야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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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목부터 잡자 아 여기에 살짝 두목이 있을거거든요 꿀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스폰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여기를 노리는거지 여기로 올라가면요 하단에 스폰했을때 마세이를 찍을 수가 있어요 300이하 금지인데 저는 300 넘기 때문에 스폰이 이렇게 덜 되지? 될 때가 되는데 어 스폰이 안되네 근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어 신비한 리더 야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야 큰일났다 이거 이겨야되야 그거 잡아야되 그거 야 못잡음 없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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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제가 처리할 수 없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아 이 게비 자꾸 이렇게 튕겨 아 나 연운 스택 쌓고 있었는데 아 아 나 방어구 좀 차야겠다 근데 이거 뭐 일반 그 눈먼 화살이도 맞아도 뒤질까기라 아 초반이 너무 어려워 역시 아 뭐 좀 템이 좀 돼야 뭘 애들이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보석을 먹을까 보석 하나 먹을까 어차피 보석 계속 나오는데 네 갑시다 레이븐 데리듀 어디 위치인지는 약간 느낌이 납니다 에 제가 또 촉이 되게 좋잖아 내가 게임 촉이 아마 요기쯤 있지 않을까 아 버리구요 어라? 잠깐만 잡힌다 잡힌다 아 버려야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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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어 아침이야 아침에 가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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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택당 찍을게요 애들이 알아서 잘 잡히겠지만 난 1인분만 하면 돼 나 한마리만 잡으면 돼 난 할거 다 하는거야 그럼 이 게임에다가 플러스 엘더스크롤 플러스 토타로 그 정도면은 오! 오! 뭐야 절쌤 오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도와드림 도와드림 제가 제가 서포터 서포터 서포터함 서포터함 야 뒤로봐! 야 레이브스 나이트! 뒤로봐! 안 돼 나이트 나이트 갓 나이트 갓 하드 캐리 잠깐만 못올라오지롱 못올라오지롱 어그로 끌어들인 아이 곰돌이 새끼들 이거 갈아 나이트! 원딜 도와드림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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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! 의식 잃었어 의식 잃었어 캬 캐리하고 들어가셨네 아싸 하나 잡았다아? 굿굿 아 곰발톡 부족신발 좋구요 그레이트엑스는 못쓰지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진말 좋구요 여러분들 인벤토리에 진말이 있으면은 어 무게 속도가 증가해요 아니 속도가 낮아지는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증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상당히 좋아요 치즈 좋구요 아이템 좋구요 좋아좋아 집에 가야지 알데마라 그랬나? 자식이 어딜 따라올 수도 있어 신비산 전사가 셋 강도가 셋 산적이 둘 나이트가 지금 부상상태라서 지성지성 나중에 봅시다 오! 안돼! 잡히나? 4.1 3.7 앗!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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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버리다가 레이븐스터나이트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망했다고 복창하시면 됩니다 아 얘 종자들을 대 어 란슬롯 이 시키 뭐 빨개 박고 있어 이거 아아아아 호의 무사네 성마다 성마다 군주를 보호하는 호이무사가있네요 하아아아 너무 좋아아 돈 얼마있어 지금 그러면 6,000원 어! 어 스터디드 레드코트 아 얘들 갑옷 좀 끼워줘야 gosta 순례자 츠OO 이게 좀 볼만하다 아이씨 캐릭터 다 잘못 고른 것 같애 음 아무리 봐도 레더 글러브 굿 신선 돼지 팔아버려 염료 팔아버리고 신선 쇠고기 팔아버리고 척추가 부러진 짓말도 지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어이씨 빠질 수 있나 이거 안 돼 안 돼 잡히나요 아 어 나이트 아 나이트 뺏겼다 어쩔 수 없어 아 아 뺏겼네 뺏겼네 아 뭐 진리언이야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음 공방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뺏겼네 원재료 원재료가 싸기 때문에 큰 통에 담긴 애로 죽창 죽빵인 줄 알았네 뺏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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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왕 뺏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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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2대 10 지는거 아니냐 나이트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나이트 대용으로 내가 한마리 더 데려올거야 야! 다 뒤에 있어 형 하는거 잘 봐라 아 왜 이렇게 산이야 여기 내가 이거 잡아서 포로 먹잖아요 방금 그 뭐 히어로 뭔가 있지? 9마리 자리 내가 죽여버린다 진짜 에이 잡아봐 잡을테면 잡아봐 너의 그 기마실력으로 날 잡을수 없지 아 진짜 잘못하면 잡히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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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말에서부터 떨궈야됩니다 와라 한방으로 죽여주지 하아! 별것도 아닌 자식이 까불고 있어 니가 바로 하이랜더냐 1대1 뜨자 1대1 맞창 까자 1대1 맞창 까자 멍청하긴 야 내가 맞짱을 왜까냐 멍청하나 기병인데 봤냐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거야 인생은 실전이지 아 좋아요 인펜트리 좋구요 오 야 이거 되네 이거 먹을 수 있네 나이스 칸나이트 좋구요 신비산 전사 샤먼 난민 아 예 파수 난민 좋고 32마리 꽉 찼구요 공포의 군단 투구 전름바리 다크스티런터 이거 고쳐서 쓰면 되구요 수리 가능합니다 자 99 메이든 모험가 둘 히어로 모험가 하나 자유기사 둘 자유견습기사 하나 하지만 나도 그게 못지않지 메이든 정찰병이다 덤벼라 바로 죽여주지 아냐 니가 이니시 걸어 형한테 이니시 걸어봐 그래야 신비도 안깎이니까 어? 얘 봐라 어디가 야 뭐하냐고 아 그렇지 이니시 걸어야지 이 새끼 니가 이니시 건거다 내가 너 안때렸다 신비도 안깎인다 음 하하하하하하 내가 바로 안개선 산적이다 안개선 산적 두목 까막 정당방이 지리구요 쌍방폭행으로 들어갈텐데 음 중요하지않아 넌 이미 넌 사자부원 너는 이제 죽어서 말이 없으니까 묻어버리자구 준비해 온다 자유사여 레이븐스턴 숙련시민군 너희들은 숙달이 되어있어 이병을 상대할 줄 안다고 이거 화살이 날라오는데 도망가야겠다 잘싸워봐 형이 뒤에서 응원해줄게 응원딜 알지 응원딜 페이커급이야 야 싸워 말한번 안되구요 자 기마창술 허리찌기 어우 뭐지 데뷔지 안박혔어요 핫 야아 어우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어어 아 나 기마창술이 많이 썩었어 음 요새 많이 셨더니 야 우리 지는거 아니냐 설마 이거 지겠어 아아 뭐야 양염치기 좋구요 히어로몬거 아니냐 이거 히어로몬거 아니냐 이거 미신놈 뭐야 이거 야야야 뭐야 뭐하는데 이거 아악 11대8? 야야 뭐해 안돼 그리할줄 알고 있었어 야 이걸 지내? 야 28대9인데? 야 3밴데 명력차이가? 야 3밴데 명력차이가? 야 야 이거 모험가가 너무 세네 저게 또 그 네더월드 차죠 그거 저기 지옥에 군마 탈고 나온 애가 있어가지고 데미지도 박히지도 않고 크으 간 모험가 저게 어딜 봐서 모험가냐 어? 어딜 봐서 저게 모험만 하는 애냐고 모험하는 애들 원래 약하고 조금 비리비리 해야되는데 저 깡패가 따로 없어 아주 그냥 원윤급 전술이래 원윤급 전술 괜찮아 나에게는 진리언이 있어 인 인생 리셋이 가능하단 얘기지 예 안녕 나중에 보자 음 더 세지면 만나자고 너 그때 죽여버릴거 지금 오 칸나이트 야 내가 요거를 습득을 하면은 좋을텐데 와 스물한마리 오 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림자군단 백인대장입니다 예 엄청난놈이에요 어 투창던지고요 마상 마상양손건변이라고 봐야되는데 조셀린 근데 여기 얘 멋있어졌냐 얘 빨리 데려와야되는데 얼마냐 얘 아 잠깐만 데려올수 있을때 조셀린 데려올까 차라리 조셀린은 빨리 데려올 어 박클레이 중상보병 이 저렴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난민 예 미안하다 사인 조셀린이 아마 4,000원인가 봐야겠다 얼마인지 봐야지 5,000원 이건 사야돼 이건 사야돼 조셀린 사야돼 얘는 사기좀 올려줘야되는데 어떡하지 아 레인까지 아 레인까지 조셀린 볼까요 참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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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셀린은 동료기 때문에 안죽습니다 사기 끔찍하면 좋구요 아 조셀린 자 장비 봅시다 뭐야 30레벨 시 해제 제기랄 템 뺏지 못하게 돼 돼있네 어 보내드립니다 네 조셀린 조셀린 빌려달래 꺼져 방금 고용했는데 따끈따끈한데 지금 니가 왜 데려가고를 아냐아냐아냐 걱정하지마 아 부채 아 부채 명성 21 야 곧있으면 용병으로 들어갈수있어 용병 들어가면 그게 최고야 조셀린 이러다 나가겠는데 이거 조셀린 조셀린 이러다 나가겠는데요 레이븐선의 백작보그단 대용해주고 이런것도 친밀도 살짝 올려줄수있기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굉장히 좀 필요한 네 그럼 조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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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탐내 조셀린 조셀린 안줄거야 아 포로구출 퀘스트 포로구출 퀘스트 말씀해주세요 음 음 포로구출이 가능한가 가능해 가보자 요거는 복불복이에요 진짜 운좋으면은 되는거고 어디있다고? 레이븐선 메세지 전해주고 자빅스 올려면 포로구출 퀘스트 이 시키 뭐야 이거 이 시키 뭐야 이거 미친네 자편지 내가 한 번 더 시작했을때 바바라즘이 내가 너와의 롤러시아 포로구출 퀘스트 포로구출 퀘스트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톨봐 너무 극진한 캐릭이라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빅스 올린거 가자 드디어 새로운 출발이 발키리 오오 포레스트 발키리 발키리 잔데 아 맞다 나 돈이 없어